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 입니다 오늘은 독서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책 읽기를 통해서 돈까지 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책을 읽는데 돈도 준다 뭐 누구나 독서를 다 할 것이고 또 누구나 그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면 열심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느냐 이런 건 아니지만 독서로 돈을 벌 수 있냐 없냐 라고 했을 때 제 대답은 벌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 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책을 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 꽤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부가적인 걸로 가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지만 책 자체 독서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리뷰 컨텐츠를 작성하는 겁니다 리뷰 컨텐츠란 게 뭐냐면은 결국은 내가 책을 읽고 내가 책 읽고 그 책에 대한 뭐 내용을 정리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내 생각을 적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책에 대한 뭔가 그 느낌을 쓰는 거죠 이 책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리뷰 컨텐츠를 작성하는 순간 음 여러분들이 어떤 SNS에 이제 그 리뷰의 내용을 올리겠죠 그게 이제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요 유튜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혹은 뭐 팟빵 같은 오디오 플랫폼에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 여러분들이 뭐 관심 있고 되게 편하게 하실 수 있는 SNS에다가 리뷰 컨텐츠를 작성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제 광고 수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광고 수익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내가 만든 리뷰 컨텐츠를 보면서 그 플랫폼 운영하는 회사에서 갖다 붙이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실 때 광고가 처음에 뜨잖아요 그거 이제 제가 넣는 게 아니고 유튜브에서 알아서 광고를 딱 붙인 거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저랑 유튜브랑 이제 거기서 생긴 광고 수익을 나눠서 이제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뭐 유튜브도 돈을 버는 거고 컨텐츠를 만드셔도 이제 돈을 버는 거죠 블로그도 마찬가지예요 블로그도 네이버 많이 하시니까 네이버 측에서 제가 쓴 글 뭐 중간이나 끝에 광고를 붙여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광고에서 클릭이나 뭐 혹은 뭐 조회가 일어난다 이러면은 네이버와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광고 수익을 나눠서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든 책을 읽고 난 리뷰 컨텐츠가 이제 여러분들의 광고 수익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책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운영을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팔로워들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의 컨텐츠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 생겨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자체적인 광고 수익 말고도 이 브랜디드 컨텐츠라는 것을 이제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브랜디드 컨텐츠라는 게 뭐냐 잠시만요 이 브랜디드 컨텐츠라는 걸 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브랜디드 컨텐츠라는 게 뭐냐 이거는 이제 그 내가 어떤 글을 썼을 때 이거를 이제 SNS 플랫폼 회사에서 중간에 광고를 넣는 게 아니고 그럼 뭐냐 출판사에서 출판사에서 직접적으로 뭐 저 같은 창작자 혹은 크리에이터들한테 이 책으로 리뷰 좀 해주세요 하면서 이제 일종의 컨텐츠 제작 비용을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간이 나왔어요 신간 나와서 그 신간을 뭐 출판사 입장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싶겠죠 그러면 이제 유명한 뭐 책 인플루언서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한테 그 책을 이제 의뢰를 하는 거죠 저희가 이번에 이런 책이 나왔는데 혹시 이 책을 가지고 이제 앞서 말했던 리뷰를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그럼 뭐 여기서는 이제 출판사 쪽에서 뭐 컨텐츠 제작 비용을 뭐 얼마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광고비를 이제 제공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브랜디드 컨텐츠 수익이 생기는 거죠 물론 이거는 이제 팔로워들이 좀 있어 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뭐 시작하자마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내가 좀 규모가 생겨서 내 팬들이 생기고 내가 만든 컨텐츠를 봐주는 사람이 많이 늘어날수록 이제 두번째 이 브랜디드 컨텐츠 수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랜디드 컨텐츠 수익을 가지고 뭐 기업을 만드시는 분들이 있고요 책 쪽으로 그 다음에 뭐 그냥 개인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다고 하시면은 이 두 가지를 꼭 수익을 낼 수 있게끔 뭐 리뷰 컨텐츠를 여러분들이 잘하시는 SNS 플랫폼에 올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팔로워들이 생기면은 돈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세번 책이 레스트 리젠 쓰고 여러분들이 하고 싶었던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저는 했던 그런 행위들이 좀 기록으로 남겨서 SNS에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책도 좋고요 여러분이 드시는 것도 좋고 여러분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이 컨텐츠를 차곡차곡 쌓아 나가시면은 그게 이제 돈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책을 그냥 단순하게 독서로 끝내지 마시고 꼭 포스팅을 하셔서 컨텐츠를 만드셔서 이렇게 수익까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수익을 가졌을 때 만드는 리뷰 컨텐츠는 제가 또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한 번 더 읽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은 내용들이 머릿속에서 다시 한 번 정리되는 효과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꼭 권하고 싶고 여러분이 정말 책을 좋아하신다면은 이런 방법으로 수익을 내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책을 가지고 수익을 내는 방법을 말씀드려봤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